에 몬스 상대로 데미지 잘 나왔네 오 불이 추가 데미지 들어왔어 아 노왕 지금 있는데 못써요 마나가 딸려서 어디 보냐 불의 마녀 세트를 얻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딱 주술이랑 완전 어울리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마 !... .. ... ... ... 바니언 세트 다데일을 할 때나 다데일이 종류가 이러겠는데 내가 다수를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많아야 돼 아니면 다굴 칠때도 쓸만하고요 이해가죠? 다굴 칠때 다굴 받을 때 쓸만해 왜냐면 잘 맞출 수 있으니까 맞추기만 하면은 강력하죠 안 맞으면 1대1은 내가 봤을 때 경쟁력 하나도 없고 초보 전용 캐릭? 아닌데 초보들이 하기 힘든데 내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에스트 관리 다 둘 다 같이 관리해야 되고 이럴때 좋아 몬스터랑 같이 싸울때는 한단히 좋거든요 아 야 약한척 해야 돼 일단 약한척 굉장히 약한척 청양도 왔어?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아씨 진짜 썼네 난 이거 추수를 하려면 야비하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도망가서 저기 하고 비열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걸로 이길라는 방법은 없다 주술로 만약에 이걸 이득을 보려면 뭔가 원킬이라는 고급 마법이 있어야 돼 원킬 나는 고급 마법 근데 시전 시간이 그마만큼 길면 사실 맞을 일이 없는데 아 스케이트 탄다 아 미치겠다 진짜 운이 짱 야 흰팬 두놈이야 또 검은손이 또 고트하르드 두놈이네 눈돌이 하얀 그림자 아 야 흰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짜증나... 또 앞자리 또 액도 풀렸어... 아 주술은 신의 분노 같은 거 안주나? 화염폭풍 너무 후지던데... 야... 불만인 게 다크소울을 만들라고 했지? 누가 불본 DLC를 만들라고 했어... 디자인을 신경을 좀 쓰지... 그게 왜 제사장에 있는 레오날 걔보면은... 아니 걔가... 걔가 혹시 걘가? 다크소울1 DLC 그 시프... 아르토리우스 앞에... 기대고 서있는 그놈인가? 암튼 뭐... 예... 불본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옷 같은 거 입어도... 이게 뭐... 닥수 옷이... 옷인건지... 뭔지... 암형 죽었네? 거인애씨가 또 썼네요... 화염옥으로 킬 노려야 돼... 화염옥... 화염옥으로... 아니... 이게... 이게 리잡이 된다고? 참... 얻어걸렸네 이 새끼... 난 안전하는 게 다크소울1 Pandemie... 아니... 안전한 게 다크소울1 아니... 아니... 넉넉한 게 다크소울1 데미지 왜 이렇게 세죠? 으흠 아 짜증나 하나 죽었으니까 햇별나 죽었으니까 에스 먹고 아니 뭔 데미지야 이건 또 그리고 2타 맞았는데 3타째에 페리가 안되네 버그인가 남병이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게 많아 근데 계란이 공짜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계란에 던지는 횟수에 제한은 없어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개판된거지 압령으로 다리 농성하는거 그런게 있어요? 아니 여기 소환을 왜 준거야? 없는데? 아 짠나씨 뭐야 아니 또 청량은 또 절로 나오네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아니 이건 공짜 뭐야 간다 뭐 어쩌라고 뷔 뷔 뷔 뷔 뷔 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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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야 나를 때려 잡고 쟤는 둘 다 포스 잡으면 끝난다. 그래 이래 샷 그래 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아 구름캣 진짜. 아이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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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면 또 여기 안 지나가는거 아냐 또? 애들이 너무 가지런히 있는데? 이거 설립은 올라간거 같은데 문은 안 열려있네 위에 있나? 아래층 내려가고 있나? 헛더풀 켰네 쇼컷, 쇼컷 안 열어놨겠지? 저기가 안되있는데 쇼컷 안 열어있겠죠? 이리로 갈 수가 있나 근데? 지하에 얘네들 잡았나봅시다 안잡았어 안잡았어 하나도 안걸렸어 숨은거 같다고? 을태가 을태 가능성있죠? 어? 청룡왔네? 아니 근데 왜 침입하는 애들마다 다 청룡, 청룡 맺고있냐? 그냥 맺을게 없어서 맺은건가? 잘 봐야돼요 지금 잠물효과가 나는게 있어 어? 뭐야 청소 죽을라 그러는데? 죽음 개꿀인데 실패 뭐야? 암령 암령 왔다 암령 친구 왔다 오오 오오 야 거기 아니야 내가 이거 체크했어 위층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항상 확인 내가 잘 안하긴 하는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쟤 근데 출혈 강화 했나봐요 한 방에 출혈 터졌어 전기 한 번 딱 썼는데 한 방에 출혈 나갔어 우리 암령 싸우는 거 피다는 거 들으면 그때 가면 됩니다 그냥 오지 않았어 아 저기 동상 저 동상이 내가 안 보이지 않나 저 동상 잠깐만 여기 있다 있다 찾았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아니야? 어이씨 뭐지? 야 환영이라고 하기엔 너무 실루엣이 아니 오오 으으으으으으음 저.. 저 동상이 나한테 보일 리가 없지 하얀.. 하얀거는 그런데 저거 꿀 빨라 그랬구만 압령 침입 들어오면 자기 청교 있으니까 청룡 들어오고 청룡이 잡으면 게이득? 그죠? 또 뭐.. 그냥 저렇게 잠수만 태워놔도? 어.. 그레이.. 그레이 캣? 그레이 캣? 어 야야 영체 죽는다! 이거 100% 2대1 각이다 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뒤로 빼! 뒤로 빼! 뭐야.. 흰패는 어딨어요? 야 이 새끼 그게 아냐? 이거 아까 봤던 애잖아 얘 아잉! 죽겠어.. 근데 얘 성가셔서 아냐? 얘 이 새끼 하는.. 하는 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얘랑 싸울 바에 차라리 딴 애한테 죽는 게 낫다 좋았어 그레이 렛 저 새끼 저거 또 막 막 도망다닌다가 또 어 단돗질하고 또 도망다닌다가 단돗질하고 에스 먹고 흰팬 소환하고 또 개뻘짓 할 거 아냐 너무 귀찮아 쟤는 참.. 잡는 게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귀찮아서 내가 상대를 하면 안 되겠어 침입하면 뭐가 좋고 방어하면 뭐가 좋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흰팬이랑 다굴 쳐서 재밌고 침입하는 입장에서는 잠불도 빼앗고 호스트 진행 망쳐서 좋고 서로 망치려고 하는 거야 저런 저 무기가 지금 아스토로 야 3명이야 여기 3인조 3인조 아 좀 추워 가지마 이런 거 하지마 암명 왔다 암명 친구 왔어 암명 친구 왔어 암명 친구 왔어 암명 친구 왔어 주인이 죽었네? 주인이 죽었네? 주인공 전부의 뭐 28개야? 여축은 어디서 났지? 야 근데 저 검창있단 얘기는 무명왕을 잡았단 얘긴데 무명왕을 뭘로 잡았냐 쟤 나도 또 여기서 좋은데 뭐야 이건 또 압령인가 얘? 태양의 전사? 오늘은 뭐야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새끼 진짜 짜증나. 아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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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